이 땅 아래 고분군으로 찬란한 시대를 증명해 보인 가야 경남 가야 고분군, 이 유구한 역사물은 이제 우리의 미래유산만이 아닌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 생애와 더불어 한나라의 역사도 깊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기원전으로부터 6세기까지 존재하였으나 베일에 쌓인 미지의 왕국 가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땅 아래 고된 문명의 역사를 바로 새겨 놓았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다시 되찾은 한국 고대 문명의 한 조각인 동시에 치열한 오늘을 살았던 우리의 비망목이기도 합니다 160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경남에서 가야인의 숨결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 한 조각을 더해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남 가야 고분군 유여한 물권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남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남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남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남